일본 침몰의 현실화가 급격하게 대두되는 모양새입니다. 연말부터 시작된 일본 열도의 침몰 분위기는 처음에는 설마하는 분위기에서 1월 2일 월요일 현재 1월 17일 한시나와지대 지진이 다가오면서 1월에 일본 열도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일본에서 계속 가여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진도 5 이상의 지진 13원 중에서 무려 10건의 지진을 정확하게 맞추었던 도쿄대 무라이 교수가 며칠 전 뉴스 인터뷰에서 일본 도호쿠 지역 특히 후쿠시마 지역에서의 강진과 호카이도 지역의 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29일 오전 1시 34분 남태평양 바누아2 포트빌라 남동쪽 506km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바누아2 법칙이 있는데 남태평양 바누아2 지역에 지진이 나면 1에서 2주 사이 그와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작년 2022년 3월 16일 심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전인 3월 2일에 뉴질랜드 캐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주 후에 정확히 일본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뉴질랜드와 바누아2의 남태평양의 지각이 흔들리면서 일본의 강진이 발생을 한 바누아2의 법칙에 실현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누아2와 인접한 뉴칼레보니아에서 규모 7.7 거대 지진이 발생한 후에 2021년 2월 13일 오후 11시 8분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새해 첫날에 일본 규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5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에게 보내는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